유명 웨툰 작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돈을 강탈하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강도상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실형을 선고했다 라고 16일 한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는데요. 가해자 A씨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다가 큰 손실이 발생하자 재산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웹툰 작가 B씨로부터 돈을 뺏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웹툰 작가로 현재 주호랑씨로 알려져 있는데요. A씨는 유튜브 영상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주호랑씨의 집주소를 알아내 지난 5월 사전 답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죠. 범행 전날에는 마트에서 칼, 망치, 로프, 검정색 옷과 복면 등을 구매하고 집 앞에서 주호랑씨가 나타나게 기다리다가 다음날 새벽쯤 옥상 철제 펜스에 로프를 묶어 타고 내려오는 방법으로 자택 마당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 안까지 들어온 A씨는 아침을 준비하던 주호랑씨를 향해 칼을 찌르듯이 휘둘러 손목 등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고 전해졌죠. 그는 미리 준비한 종이 두 장을 주호랑씨에게 건네며 6억 3천만원을 요구했지만 주호랑씨의 아내가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곧바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16일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자택에서 강도에 흉기 피해를 입은 유명 웹툰 작가가 자신이 맞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주호민씨는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사와 관련하여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떤 경로로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용이 맞다라면서 5개월이 지난 일이라 괜찮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손목에 붕대를 감고 출연했던 방송 캡쳐를 첨부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자세한 이야기는 기회가 된다면 수자앰펄에서 풀어보겠다 라고 덧붙였죠. 한편 주호민은 지난 5월 자신이 사는 동네를 공개했던 영상을 내렸는데요. 그는 불청객의 잦은 출물로 인하여 내리게 됐다라고 설명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와 진짜 가해자 미친놈이다 진짜 돈자랑 집자랑하면 안되는 이유 그동안 조용히 있었던 주호영 어른이다 라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